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위반하는게 원칙인데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를 연다 틀렸죠? 공청회를 물어바꿔야 돼요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위반의 제안을 받은 위반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겠죠 위반권자는 주민의 위반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기지 둘 중에 하나겠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관계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에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 맞고요 제안자와 협의해서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되죠 9번 위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됩니다 맞죠? 영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눈에 하나 익혀두고 그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뭐냐면 왜 이렇게 싹 지웠지 이거를? 80점 맞은 사람 없잖아요 아직 왜 집어 이거를? 워낙 깜짝 놀랐네 여태가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했는데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위반 결정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써줘야지 입안하고 입안했다면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고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회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쵸? 이때부터 회력이 생겨요 근데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근데 기득권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야 하여튼 공법에서는 기득권자는 항상 보호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는 어떤 자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여기 착수한 자 이거에 신경 써야 돼 착수한 자 이 자가 기득권자예요 원칙은 관계없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뭐 없이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득권자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면 얘의 결정고시일 있죠? 결정고시일로부터 몇월 안에 3월 안에 뭐는 해야 돼? 시장군사한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시장군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입원한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걸 결정한대요 그러면 협의 심의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건 건축물과 관련된 게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거다라는 느낌을 하나 자 가지시면 됩니다 10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주민은 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틀렸네요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장관님이 입안했대요 그럼 그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장관님이 결정합니다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 있죠? 이거를 뭐로 바꾸면 돼? 기반시설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돼요 이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합니다 자 5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지역의 축소 거기에다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른 용도변경 용도지역을 변경 용도지구 변경 용도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있죠? 이거는 경미한 겁니다 뭐한 거라고요?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건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반, 변경,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웠잖아 자 여기 봐봐 기초조사 원래는 해야죠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치약성 분석 포함해야 돼요 근데 경미한 거 뭐한 거예요?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지역이 뭐 됐다? 축소됐다 도시지역이 축소돼서 용도지역지구 구역이 변경이 되더라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다 2반 결정고시만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절차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좀 이따 또 나오면 얘기해드릴게요 가봐요 11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이반권자가 이반권자가 용도지역지구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하려면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 의견 꼭 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 용기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주민 나왔으면 이반 제한이죠 기지에 대해서 제한하고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 평가만 포함한다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고 재치약성 분석도 포함되어야죠 됐나요? 1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거 다 별도로 포함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미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졌어 무슨 토지로 정해졌다고요?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개발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해요 맞아요?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개발하는 토지로 정해졌어요? 이미 개발한 토지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환경까지 고려해서 개발을 한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토지적성 평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통째로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개발하겠습니다 이것만 나온다 이거죠? 가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대요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게 개발한다는 얘기죠? 개발만 하는 거잖아 환경성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된대요 그러면 98% 이상이 개발된 토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이미 개발된 토지다 여기 그런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환경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그러면 2번과 같은 경우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제약성 분석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3, 4, 5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당의 구역을 뭐하는 거예요? 정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시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개발된 토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맞아요? 다 생략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단지로 지정됐다 개발된 토지다 개발한 토지다 정해졌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니까 다 생략할 수 있다 당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도심지 그러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도심지라는 건 개발된 토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니까 환경성까지 검토한 거죠? 다 생략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물어볼까? 개발 가능한 토지야 개발 용도 토지예요 개발 용도 토지를 개발 용도 토지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거지로 개발된 토지야 맞아요? 근데 얘를 계속 주거지로 계속 개발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주거지로 개발된 토지를 주거지로 개발합니다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 이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이해하셨어요? 근데 주거지로 개발된 토지를 중간에 바꾼다고 무슨지로? 상업지로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 상업지로 개발해도 될까 안될까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럴 때는 토지 적성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환경성검토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개발 용도 토지를 개발 용도 토지를 보존 용도 토지로 변경하려고 그래 토지 적성평가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보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그냥 보존하자 가만히 놔둬라 이럴 때는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보존 용도 토지를 보존 용도 토지로 바꿔 토지 적성평가 할까 안 할까? 음 이제 알았네 정말 알았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거 알면 된 거예요 불안하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그래요 자 토지 적성평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토지 적성평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지 이미 여기 개발 가능한 토지잖아 이거 하겠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 해야 안 해? 안 해 할 수 있어 환경성 검토는? 잘했어? 그러면 아 불안하네 불안해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 토지 적성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환경성 검토는? 안 해요 해야 돼 이거 모르는 거야 자 여기 봐 왜 그러냐면 이제 토지 적성평가 하는 건 알았어?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환경성 검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미 개발된 토지라고 딱 정해졌는데 됐어요?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환경도 고려한 개발이니까 다 생략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지정된 거 아니야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 여기 개발해 안 해? 개발해 그런데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거죠? 그럴 땐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뭐하고 비교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거기가 도심지에 위치한 곳이야? 라는 얘기가 붙으면 도심지는 이미 개발됐어 안 됐어? 됐는데 예의잖아 개발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 그러면 다 생략할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정말? 괜한 걸 했다 이런 거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뭘까요? 기출문제는 나왔었잖아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괜히 또 어렵게 내려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 안 배웠고 난 틀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맞추라고 이해하셨어요? 13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안권자는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도지사 장관도 해장도 입안할 수 있다 해장이라면 꼭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그렇죠? 주민 나왔네요 제안할 수 있다 직접 입안할 수는 없지만 맞죠?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어요 일정사항 그게 뭘까요? 기 지 일정사항 밑에 기, 지 이게 막 보면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주민은 용도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X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기초조사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맞죠? 그리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치약성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고, 열람 관계지방의 의견 청취 꼭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용기하여야 한다 맞죠? 원칙은 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14번 장관님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장관님이 입안한 건 장관님이 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체소구역, 국장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요? 시도 둘 이상이 시도니까 누구야?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만 국장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효력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죠? 그러면 뭐까지 해야 돼? 고시까지 해야지 맞잖아 구속적계획은 결정권자가 뭐까지 한다고? 고시하고 서류를 시장군수한테 보내주면 시장군수는 뭐만 하면 돼? 열람 이거 어느 게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 자, 결정 당시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없죠? 그러면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면 3월 이내에 문은하고 신고하고 해라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에 작성하니까 지형 도면이라고 그랬죠? 답은 몇 번이에요? 16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뭐 했어요? 착수 기득권 전에? 그런데 유통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아니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요 답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건 17번 지형 도면 곳입니다 지형 도면은 이반한 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원칙은 시장군수 도지사나 장관님이 이반했다면 도지사나 장관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형 도면 작성할 수 있다 맞죠? 지형 도면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이를 뭐 하는 거예요? 고시 시장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도지사는 며칠 내에 승인해 줘야 될까요? 행정청, 행정청 며칠? 30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30일이 되니까 또 빠져들었구나 여기에 30일이에요 관계행정기관회장이 의견 제출해 주는 거 며칠이라고 지방의회가 해주는 거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행정주체사이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죠? 행정주체와 행정주체사이에 알려주는 거 며칠이라고 30일 그래요 단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그쵸?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형돌면 작성해서 도지사에 승인받아야 돼요 근데 시장군수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제외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돌면을 모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회력이 발생하죠 여기까지가 도시군관리계획 공부한 거예요 잘 좀 정리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공부하면서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이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계획이죠 그러니까 얘는 내용밖에 안 물어봐 왜? 회력이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회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내용이 있고 구속적계획이니까 회력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내용하고 회력을 구별하는 문제도 나온다고 여기서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거 막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뭐 그거를 왜 쟤한테 물어봐요? 포인 되는데요 뭐 쟤는요 깜짝 놀랐네 우리 귀여움이 아주 밤길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하나씩 나오는 거 있죠? 설명해 주는데 여기 제일 어려워합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이게 내용이잖아 이거 내용이었었죠? 얘는 원칙 무엇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고시에서 치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회력이죠 얘는 회력이 생긴다고 언제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회력이 생깁니다 내용, 회력 맞아요? 행위 제한이라고 얘기해요 그 행위 제한은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 원칙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용도규제 무슨 규제예요? 당의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맞아요? 그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용도규제한 거 여기다 미리 써줄게 이거 알아둬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 구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용도규제는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있잖아요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일정 근린생활시설하고 이종중 종교지폐장 맞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죠? 일정 전용 주거 일정 일반 주거 여기 유통상업지역 있죠? 유통상업 그 다음에 전용 공업 여기는요 주택이 안 돼 여기는 뭐가 안 된다고? 주택이 안 돼 주택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여기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라는 거 알아요?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가능하다고? 상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가능해요? 상업지역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면 돼요 맞아요? 검폐율 용적률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검폐율 용적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써줘요 내가 많이 외운 거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3종 일반 주거 50 근 7 이런 건 또 다 안 왔네 나왔으면 좋겠네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10 그래 다 외운 거야 세 가지 좀 잘 알고 용적률 정리해드려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어떻게 외웠어? 100 맞아요? 군린 상업지역 군린 상업지역은 900 맞아요?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얼마였었지? 이거 여러 번 해줬죠? 세 번씩 해줬었고 이렇게 세 번 항상 전용 공업지역 300이었었죠? 보존녹지 지역은요? 보존녹지 지역은 8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이거예요 이거 일단은 이 말 안에 이게 있고 이 말 안에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구도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역을 도시군관리지역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면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규제 건폐용정률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딱 구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토지가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용도 지부라는 걸 지정을 해요 뭐라는 걸 지정하냐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얘도 원칙은 무엇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왜 지정합니까? 물어보면요 왜 지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끝이에요? 그럼 법조문대로 갑니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에서의 이 규제 있죠? 이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즉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모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지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생겨요 규제가 생기죠 원칙은 무엇으로 정하는 거야 조례 조례로 정하는데 어차피 얘는 얘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봐요 여러분 그 얘기가 만약에 강화하는 거면 강화하는 거면 대통령령에다가 얘를 덧붙여서 이거보다 더 강하게 정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도 지역의 규제를 뭐하는 거라면 완화하는 거라면 얘 거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완화하는 거는 별개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은 무엇으로 하는데 조례인데 완화하는 것들은 이거에 조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별도로 적용해야 되는 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미 파악하셨어? 근데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로 정할 수 없는 거면 별도로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자 봐봐 공항시설 보호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여러분 항공기에요 항공기 비행기 비행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렇게 합니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이거를 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비행기와 관련된 거니까 얘하고 연계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았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지구 알아? 고도지구가 건축물의 높이지 최고 높이 최저 높이 하는 거지 이거 알겠냐고요 관련 없죠? 관련 없죠? 그러니까 얘를 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도지구에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로 정해주느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뭐로 정해라 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해하셨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대단한 건데 그래요 칠학지구라는 게 있어 무슨 지고요? 칠학지구 여기는 자연 칠학지구가 있고 여기 봐봐요 자연 칠학지구는 여러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야 아시지? 그럼 여기 봐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존해야죠 근데 그 위에 여기에 뜨문뜨문 집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안되겠다 보존용도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더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무슨 칠학지구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용도지역에 있는 규제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없으니까 지금 자연칠학지구 지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용도지역을 받으면 안돼 자연칠학지구는 별도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도로 자연칠학지구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짓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런 곳에 자연칠학지구 지정한 게 보존용도지역 안에서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러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게 전용주거지역이야 일반주거지역이야 쭌주거지역이야 일반주거지역인데 맞아요? 얘는 저층이어야 돼 중층이어야 돼 중고층이어야 돼 그러면 몇종 그래서 대통령령에 얘를 기준으로 자연칠학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수준에서 일종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다만 약간 시골틱한 일종일반 주거지역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래 놓고 건폐율 별도로 적용해야지 어느 지역 수준에서 건폐율 얼마 그렇다고 이런 곳에 아파트 같은 거 짓고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보존용도에서는 용적률은 별도로 적용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좀 넓게 넓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냐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건 무조건되고 어느 법이라고 개특법 맞아요? 그 다음 여기 한 번 봐요 개발진흥지구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 얘는 세분되는 거 한 번 여기다 미리 써줄게 주거기능 중심이면 주거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중심이면 산업 유통 관광유양 중심이면 관광휴양 얘 두 개 이상 섞으면 얘 외에 다른 특정한 거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분이 돼요 맞아요? 얘 개발해야죠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얘 지정됐어 개발, 개발 그냥 개발하면 돼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뭐가 정되면 개발해야되면 보존해야 되는데 얘는 개발해야 되잖아 맞아요? 얘 걸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를 수 없죠? 그러면 얘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여기 개발하겠다고 수립하는 개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행위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 용도지구는 다 무엇에 의한 거예요? 조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얘를 밑바탕에 못 깔아놓으면 안 돼 얘를 이해하셨어? 얘가 기준인데 얘를 보완하기 위한 게 용도지구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됐냐고요 용도구역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용도구역은 여러분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별개지 별개로 맞아요? 이 일부 토지의 특정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이루고자 지정되는 게 용도구역이야 이해하셨어? 끝났지 대통령령 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별개라고 안 받는다고 얘는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따로 법률 하나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개별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말 이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해주는지 아시겠냐고요 그래요 일단 이런 걸 딱 알고 문제 풀면 쉬운 거예요 갑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일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적 그쵸? 근데 일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은 이종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근데 삼종이니까 중고층 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러면 안 돼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고 쭌자가 들어가면 다양성이라고 했죠 공업지역이니까 경공업을 수용하되 일부 주거 상업 업무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공업 맞죠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하나죠 개발하지 말고 일단은 녹지를 뭐해야 된다 보존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지역이죠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업과 관련됐다 그러면 무조건되고 앞에 뭐 들어간다고 생산 개발을 뭐해야 돼 유보 그러면 녹지지역이야 생산 녹지지역 이해하셨어요 근린상업지역이니까 근린지역에서 이렇게 돼야죠 도심 부도심에서 이거는 중심상업지역이고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한 게 근린상업지역 2번 보존녹지지역이란 보존녹지지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생산을 위해서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건 생산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은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했죠 지금처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수자원이어야죠 수산자원 아닙니다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뒤에 수자원 수산자원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거 좀 심하다 이거는 아휴 진짜 아휴 짜증나네 읽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내는 사람은 더 짜증나죠 아휴 이런 거 자연 녹지지역 나오죠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일단은 녹지 뭐하겠다 보존하겠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안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이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이렇게 돼야죠 마중에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뭐예요 보존 관리지역 무슨 관리지역이라고요 보존 관리지역 3번 갑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의 특례입니다 이거 하나 외우면 되는데 이거 많이 외웠는데 자 갑니다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죠 근데 갑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기억나요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방결정 절차가 없어도 중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모누내라 고시는 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요게 첫번째 외운거고 두번째 또 외웁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시험문제는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첫번째가 어항 이 도의 쓰임을 잘 알아야 돼 어항도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때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 국 택 전국 택은 도시지역이죠 전원개발척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도시지역 됩니다 단 단 이제 중요한거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게 한 것은 제외 알면 되구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죠 여기에 농공단지 있다고 없다고 농공단지는 도시지역 되는거 아니에요 택은 택지개발척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 되는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나오죠 관리지역이었었는데 여기에 농업 지능 지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가 지정이 되면 자 그곳은 이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관 농 농 관산 농 또는 자 이렇게 외운거 기억나요 그래요 가봐요 1번 1번 농경지로 이용하고자 농경지 이용하고자 농림지역에 연접된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같다 이거죠 같으면 중공 인가 이래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거지 5일 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호수인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호수면 안 됩니다 호수면 안 돼 꼭 뭐여야 돼 바다인 공유수면 이에야 돼요 매립중공 인가일러부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같잖아 근데 호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뭐에 안 한다고 바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나왔네 그러면 도시지역 되지 않아요 수력발전소 때문에 그런거죠 그 다음에 관 농 농 맞네 답은 4번이네요 5번은 관 산 농 또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농림지역만 나와서 틀린거에요 좋아요 잘 외웠어요 이번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거 어항 도 도 도가 없잖아 그쵸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1번은 X 맞아요 산업이쯤이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나왔네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뭐야 이거는 관리지역으로 이런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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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돼야지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가 지정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틀렸네 관 산 농 또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끝에 보니까 용도지역의 내용과 모하되 동일 같은거지 그러면 중공 인가일러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별도로 고시는 하여야 한다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린거에요 5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지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거 용도지역이란 도간 농자 맞죠 크게 도간 농자 1번 매립목적이 중간에 보면 같으면 찾았어요 같은해 그러면 특례죠 언제부터 중공 인가일러부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2번 결정해라 5에 X에요 X 3번 다르다 이거죠 3번은 다른 경우잖아 그러면 질 끝에만 보면 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 맞죠 4번 보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고 5번에 보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고 도찐개찐이지 특례 인정하지 않죠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맞죠 6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 된다고 안된다고 안되고 어항구역인데 농림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디를 바꿔야 돼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칠학지구로 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됐다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 되는 겁니다 다만 칠학지구로 지정된 것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아까 봤잖아 칠학지구 이런 거 그쵸 도시지역 안돼도 여기는 어디처럼 일종 일반주거지역처럼 개발하라고 정해진 거니까 굳이 도시지역으로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어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항만구역 나왔네 그러면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지역이죠 틀렸네요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 답은 몇 번이에요 7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일종 일반주거지역 틀렸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일반 공업지역 이건 좀 잘 알아둬야 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공유수면 매립구역 나왔네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대 특례 인정하지 않죠 끝으로 가면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 이렇게 안 나왔죠 그러면 틀린 거고 도시지역인데 세부용도지역이 정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 나왔네요 여기에요 자 원래는 이걸 받아야 되잖아 근데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지정지역은 대통령령은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돼 있는데 미지정지역이니까 이거를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미지정지역에 대해서도 용도규제 검폐율 용적률 규제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떤 걸 따르냐면 자연환경 도전지역을 따르면 돼요 됐죠 그럼 똑같아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인데 미세분지역 있어요 없어요 개용도규제 검폐율 용적률은 어디 거 따르라고 도전 녹지지역 거 그러면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인데 미세분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거 따르면 돼 도전 관리지역 걸 따르세요 이거 엄청나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너무 쉽잖아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지문이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어디 거 따르라고 보존녹지 자연 때문에 틀렸죠 하나의 대지가 아이고 벌써 나왔네 이거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여기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 하나의 뭐가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다 이거죠 근데 걸친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용도규제잖아 용도규제죠 용도규제는 넓은 면적을 따르고 밑에는 건폐율 용적률이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따르세요 됐나요 근데 녹지지역하고 그외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각각에 녹지지역하고 그외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각각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건축물이 이번에는 대지가 아니라 뭐가 건축물이 건축물은 용도지구 나와야 돼 지역 나오면 안 돼 용도지구에 걸쳤어요 어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쳤어요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목가지도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고도지구 따라야죠 근데 이번에는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무슨 지구 방화지구하고 그외지구에 걸쳤어요 불타는 대지 있다고 없다고 뭐만 건축물만 건축물만 방화지구 거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방화벽으로 돼 있으면 각각 이해하셨어요 알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대지가 녹지지역하고 그 밖에 용도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대지는 각각 받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이해하셨죠 근데 그 녹지지역 안에 뭐가 있었는데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이해하셨어요 맞는 얘기는 몇 번이에요 그래요 8번은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